권수정 서울시장 정의당 후보의 슬로건은 서울 전면 수정입니다.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완전 고용을 현실화하고, 또 과밀한 서울을 해체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권수정 서울시장 정의당 후보의 핵심 공약은 서울형 일자리 보장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을 직접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인금과 사대보험, 노동법이 정한 휴가, 연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으로의 이직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동단위 일자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보장센터와 일자리 은행 플랫폼 등을 운영합니다. 서울시에 특별시 자격을 내려놓고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합니다. 서울 과밀해소기금을 조성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확대하고,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법인세를 중과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서울형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 지방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주거지원과 연금을 제공합니다. 서울의 집은 저렴한 장기 전월세로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집값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이것을 해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이전하고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서울에 계신 시민분들을 살리는 길이다. 서울시 가구 58%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병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과 지분 공용주택인 반값의 반값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사대문안,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의 기후위기 문제, 기후 퍼레이드, 서울시 공식 후원 등을 통한 성평등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